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자주 느끼는 신체 부위가 어깨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 따라 하시면 어깨 통증을 이완시켜서 어깨의 가벼운 움직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중에서 50견과 같이 어깨가 자유롭게 360도 각도로 움직일 수 없다면 90% 정도는 어깨의 견갑골 근육이 그 원인이죠. 견갑골은 어깨 회전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항상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힘을 줘 어깨를 사용하면 견갑골 주변의 근육이 견직되어서 손상되고 장기간 그대로 두면 어깨 근육이 굳어지게 되어 석회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체 근육의 통증을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서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신체의 자세와 각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어깨 마사지를 따라 하시면서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즐겨보세요. COPM에서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근육이완 마사지를 따라 하시면서 건강 100세를 준비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어깨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견갑골을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누우셔서 양팔을 허리에서 90도 정도 떨어져서 벌려주십니다. 네 90도로 올리면 이제 어깨가 평소보다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많이 올라가면서 견갑골도 따라서 높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견갑골이 이동하면 견갑골 주변에 나타나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누웠을 때와는 다른 부위로 나타나게 되죠. 이같이 팔을 벌려서 각도를 이동하면서 치료하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현대적인 치료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90도로 벌려주신 다음에 견갑골 주변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보다시피 점선이나 선으로 나타나는 부위죠. 이 부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등 양쪽에 있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견갑근을 우리 손에 한 손에 있는 엄지로 그 견갑근 주변을 눌러가면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강도가 틀리고 다 효과가 틀린거죠. 엄지의 경우는 미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 받는 분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좀 강도 있게 견갑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신체 구조에 나오는 라인에 형성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또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눌러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를 받는 분이 어깨 통증이 좀 편안해졌다 생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올해의 곧잠홍을 눌러ASE 한 번 더 깨끗한 부위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셋 24 체중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리셋 24는 천연 식물성 원료 11가지가 혼합된 식물성 건강 음료이며 식물성 원료 11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밤, 마테, 블랙마카, 펭거르트, 히비스커스, 녹차, 둥글레, 새싹보리, 삼채, 율무, 흰민들레, 리셋 24는 유해성분이 없고 색소가 없으며 화학점가물이 없고 방부제가 없으며 체내 흡수율이 높은 음료 형태로 모든 식물성 원료 성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굶어도 체중건강 관리가 힘드신가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서 안전한 리셋 24 이제 마시면서 체중건강을 챙기세요. 리셋 24는 분말이나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액체 형태로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세요. 리셋 24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선택해서 복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첫째, 단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불편한 일상생활 탈출을 원하시나요? 면접, 취업, 프로필을 위한 체중 조절을 원하시나요? 리셋 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최소화하여 단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중, 장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한 몸의 유지를 원하시나요? 리셋 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중 장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중, 장기간 체중 증가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체력이 저하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체중 증가를 원하시나요? 리셋 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충분히 증가시켜서 중 장기간 체중 증가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리셋 24는 천연 식물성 원료 11가지가 혼합된 식물성 건강 음료이며, 율무는 리셋 24의 식물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율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무는 별과의 1년생 초본 식물이며, 기는 1.5에서 2.0미터에 달하고, 줄기는 속에 비어있고, 마디는 13에서 18개입니다. 줄기의 아래 마디 사이는 흑히 짧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위에 5에서 7개의 마디가 길게 심장합니다. 윗부분에서부터 2에서 5번째 마디에서 가지가 나오고, 마디 사이가 신장하는 3에서 4번째 마디에서 나온 가지의 열매를 매쓰는다. 잎은 어긋나며 잇몸과 잎집으로 구분되는데, 잇몸은 아랫부분이 넓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잎집은 줄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7에서 8월경 가지의 잎 벼드랑에서 몇 개의 꽃이삭이 나옵니다. 원산지는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로부터 혹은 야생형으로 또는 재배형으로, 전세계의 열대 및 온대지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율무는 리세드14의 식물성 원료 중에 하나인데, 율무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무의 첫째 효과는 피로회복입니다. 율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으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율무의 두번째 효과는 다이어트입니다. 율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 율무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율무의 세번째 효과는 피복용입니다. 율무는 피복용, 당뇨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율무의 네번째 효과는 신진대사 개선입니다. 율무는 비타민 B1, B2,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율무의 다섯째 효과는 눈건강 개선입니다. 율무는 루테인이 풍부해 눈건강에도 좋으며,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리셋 24, 체중 건강을 위한 건강 음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흰민들레 추출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허등룩을 보유하고 있으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살균성적서, 탈취시험성적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결과서, 항바이러스시험성적서, 코로나 바이러스성적서, 공장등록증을 검증했으며,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검증했고,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확인하여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리셋 24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